광주전담 시민기자단 뉴스 잊지 않는 마음으로 오매불망이라 하는데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글은 보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걸음 걷는 방법은 발꿈치부터 착지한다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부터 새끼 발가락 부분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엄지 발가락 부분으로 옮긴다 체중을 엄지 발가락으로 이동시키며 힘차게 뛰어오르듯 나아간다 잘못된 걸음은 쉽게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발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체중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로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의 자녀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풍암체육공원입니다 잔디 운동장에서 배드맨턴과 공놀이를 하며 자녀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 체육공원이 있어 지인들과 만남의 장소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풍암체육공원에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